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강좌가 오는 9월 9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7회 강서지식비타민강좌에는 양식의 양식, 차이나는 클라스 등에 출연해 삶의 과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말로 유명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가 강사로 나와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낫다를 주제로 강연을 배칩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친 강서구민들의 삶을 힐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소중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오는 18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